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둘로 나왔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새순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여러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유심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방석 모양을 하고 전체에 털이 나 있습니다. 꽃이 필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노랗게 꽃도 참 예쁩니다. 이 꽃다지는 어린 손은 채취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이 꽃다지 뒷모습입니다. 전체에 부드러운 털들이 있습니다. 이 꽃다지는 차가운 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채취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무침을 해서 드시기도 하고 된장국에 넣어서 드시기도 하고 비빔밥에 해서 넣어서 드셔도 맛깔스럽습니다. 또한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고 이 열매의 씨앗도 한방에서는 정력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꽃다지는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시니그린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꽃다지의 효능으로는 기침, 가래, 천식, 기관지염, 감기 예방, 호흡기 계통에 좋은 효능이 있고 당뇨나 다이어트, 혈액순환, 통증 완화, 관절념, 황달, 장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배변활동과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고 이뇨, 부종,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데쳐서 먹으면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꽃다지 새순나물이었습니다. 그럼 사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